아시는 임대인이 연세가 많으세요. 여기 해당 임대인 연세가 많으셔서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원룸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매매로 좀 팔아달라고 하셔서 광고를 올립니다. 일단 지 위치는 신대방역하고 신림역 사이인데 신림 4동이라서 신대방역에 더 가깝고요. 한 7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0m 정도 되고 자세한 것은 위치는 이제 신림 4동이고요. 2동이고 대지랑 연면적이랑 다 적어놨습니다. 2011년도 연식집이고요. 제가 모든 호수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여기가 한 층에 4개씩 방이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반지 하나 포함해서 4층 그러니까 지상 3층이죠. 그러니까 흔한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한 층당 방은 4개씩 있고 3층에는 현재 임대인분 따님이 거주 중이세요. 원래 임대인분 사셨다가 이제 다리가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에 있는 딸이 원래 살던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고 지금 따님이 잠깐 여기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주인세대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라고 하고 주인세대는 제가 아직 사진이나 영상을 제가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옥탑이 있긴 한데 임대를 주고 있지는 않고 창고로 그냥 쓰고 있대요. 처음부터 창고용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여기가 지금 월세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희망 매도가는 14억 5천이고 한 조금은 조정될 것 같아요. 융자가 1억밖에 없습니다. 채권채고액 1억 2천이니까 융자 1억. 실제로는 또 갚으셨어요. 근데 아직 융자 1억 있고 선순위 보증금이 지금 현재 세입자 보증금이 3억 9천 5백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요집이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해서 더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선순위 보증금을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암튼 좀 싸게 해놨어요.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다 조금 제가 아는 한은 좀 저렴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관리비 포함해서 230 정도. 그 정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주차장은 두 대. 두 대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앞에 그냥 건물 앞에 사실 대도 뭐 근데 뭐 법적으로 일단 두 대가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비 포함해서 230. 근데 세입자들 조금 싸게 살고 있고요. 해당 방에 제가 모든 방에 사진이 없더라고요. 호수가 4개 있는데 요 호수가 지금 본 호수가 가장 작은 호수입니다. 가장 일단 이게 작은 호수의 한 방. 어차피 1001호, 2001호, 3001호는 똑같고 또 뭐 102호, 2002호, 3002호, 2호 라인은 똑같고. 그래서 층만 다르고 크기나 구조는 아래층이나 위층이나 똑같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다 세입자가 있고. 아 그리고 현재 하나가 공실이에요. 여기 지금 월세에 빈방 하나가 아직 그 반지압방이 하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세로는 한 40정도? 전세로 치면은 뭐 한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큰 방이거든요. 좀 큰 방이라서 그 정도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방이 제일 작은 방이고 요 방이 또 제일 큰 방입니다. 이상하게 중간 방도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게 제일 큰 방, 방금 전 게 제일 작은 방이니까 그 사이 방들이 두 개 더 있다고 하네요. 주인세대를 찍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인세대는 혹시나 나중에 방문을 하신다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도 뭐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 전월세 할 게 많아서 아예 뭐 손을 못 댔는데 이제 매매도 간간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